오 야 진짜인데 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케이 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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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종비 파이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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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최연 첫번째다 아 첫번째를 우리 믿음군이 시작하는군요 아버지가 너무 잡티한 동작이 많으니까 믿음군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는 얘긴데 자 갑니다 믿음군 알겠어요 벌써? 우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콩 귀 우리 팀 파이팅 너무 서비스요 이거 왜 이럴까요? 자 하나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렇죠 오 오 뭐야 애매하지요 편하게 아 아 깔끔해 좋다 오 잘해 잘한다 잘해요 잘한다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군이 누가 7살짜리라 그래 응 응 아주 뭐 잘하는군요 응 어 아 아 아 어 어 응 응 응 응 응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 둘 셋 구미요 에이? 아니요? 아 간을 빼가지고 뭐 이런 그런 거 얘기하는 거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믿음군 빨리 보세요 야 야 믿음군이 또 응 응 응 응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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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도 잘 실거하네 잘하네 잘해 잘해 신발도 잘해 잘하네 잘하네요 예 잘한다 잘한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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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도 배우고 상상도 키우는 정아은 어린이의 내 맘대로 킹! 어서오세요 정아은 어린이. 자 이건 이제 일기에요. 일기를 읽어주면 일기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속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하은이의 일기 10월 4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외식하는 날 나랑 오빠는 돈까스가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주 유명한.